오늘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수도권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시는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과 다르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강릉시 도심도, 여느 피서처에 관한 다르게 관광객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49명, 하루 평균 7명씩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피서 온 확진자가 5명에 이르고 수도권에 방문했거나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거주자는 17명이나 됩니다. 또 행동 반경이 넓은 20대가 거의 절반인 2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처를 맞아 수도권 관광객들이 일세에 밀려오면 이른바 풍선 효과에 의해 확진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결국 강릉시가 토요일 새벽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곳은 강릉과 경남, 김해 등 두 곳뿐입니다. 현재 정도 단계에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대규모로 만약에 풍선 효과 때문에 하루에 10명 이상씩 발생을 하면 동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이후 운영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식당 및 카페의 경우에는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강릉시는 내일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백사장 내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한편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다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내 17개 시군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괄적으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